이번 영상은 몇몇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발음입니다. 같이 배우고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발음 기호를 보면요. 음절은 1음절, 2음절, 3음절, 3개의 음절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음절 첫 소리는 S고요. S의 혀 위치, 윗니 안쪽 잇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입니다. 대셔서 가운데로 공기 내보내면서 S 하지요. 그리고 E 소문자 발음 기호는요. E라는 소리인데요. 어이에 해당하는 E 소리입니다. 턱을 아래로 떨구셔서요. 조금만 벌어지게 E, E 이렇게 짧게 소리 냅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V예요. V 토끼빨이죠. 아랫입술 안쪽 근육을 살짝 올리시면요. 윗니 끝이 닿습니다. 네, 그대로 지그시 대시고 V, V 네, 공기 내보내면서 진동슈죠. S, E, V 하니까 S, S, S가 되겠습니다. 강세 표시가 앞에 있죠. 1음절이 강하게 높게 길게 발음을 해요. 그렇게 S, S, S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요. 그 다음 두 번째 음절은요. 이 소문자 거꾸로가 위첨자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건 이제 소리를 내지 않아요. 그래서 그냥 S, S 다음에요. 이어서 R 발음을 할 거예요. R은 뒤에 오는 모음 소리 또 이 거꾸로 있죠. 이 모음 소리랑 같이 연결이 되어서 첫 소리로 들어가게 돼요. 그러면 R, R 라는 소리를 냅니다. 입술 앞으로 살짝 내밀어지고 혀 뿌리를 목구멍 쪽으로 당겨요. 당기고 혀 끝은 천장에 닿지 않도록 R, R 네, 당겼다가 풀면서요. 그리고 이 소문자 거꾸로 SHOW 발음이라고 하는데요. 아주 약하게 짧게 O라고 소리 냅니다. 입술만 살짝 떼시고요. 이런 소리예요. 그리고 마지막엔 L이에요. 뒤에 모음 소리가 이어오지 않고 끝나는 이 L 소리는요. Dark L이라고 하는데요. 혀 뿌리 쪽을 여기 노란색 치경 위치를 향해서 살짝 꺾으면서 O, O 하고 소리를 냅니다.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R, O 했죠? O 해서 Roll, Roll 이런 소리예요. 같이 해볼게요. Roll, Roll 그러면 Sav 하고 Roll 이렇게 두 개만 발음해 주시면 돼요. 천천히 해볼게요. Sav, Roll 네, 한 번 더요. Sav, Roll 그럼 조금 또 빨리 한 번 해볼게요. Several, Several 여기서는요. 이 Roll 할 때 발음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. R, R 할 때에 R 하고 혀를 당겼죠. 당긴 다음에요. 힘을 빼세요. 빼면서 아래로 내리고 R, Roll 하면서 바로 힘을 푸세요. R, Roll 하면서 내려놓으시면 돼요. 그러면 문장 속에서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. 첫 번째 예문이에요. 나는 그것을 몇 번 읽었다. I read it several times. 같이 한번 해볼게요. I read it several times. 다음은 대화 발음입니다. 대화 속에서 좀 더 매끄럽게 하는 발음이에요. I read it 하지 않고요. 여기 D를 flap, D, 리을 발음 소리 나게 합니다. I read it 이런 식으로요. I read it several times 라고 해요. 천천히 해볼게요. I read it several times. 한 번 더요. I read it several times. 네, 빨리 더 해보겠습니다. I read it several times. I read it several times. 두 번째 예문은요. 몇 명이 부상을 입었다. Several people have injured. 같이 해볼게요. several people have injured. 그러면 대화 발음입니다. several 그대로 하시고요. people have 해서요. 이 H에 당하는 흐 소리를 강하게 내지 않고요. have를 약하게 of 합니다. 그래서 people of. people of. 이렇게 약하게 해주시고요. 마지막에 injured도요. injured, D 소리 겉으로 내지 않고요. injured. 혀끝, 치경에 그냥 붙여서요. 마무리. injured. 네, 겉으로 소리가 득 하고 나오지 않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. 천천히 해볼게요. several people have injured. 한 번 더요. several people have injured. 네, 빨리 더 해보겠습니다. several people have injured. 한 번 더요. several people have injured. 네, 다음은요. 이 several 발음을요. 원어민들이 녹음해 놓은 4-4 사이트에서요. 여성 발음 두 번, 남성 발음 두 번 들어볼게요. severa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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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입니다.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. 댓글 감사드리고요. 올리브 만큼 영어 주사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.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great day. and then we'll be right back. okay. okay. 감사합니다.